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1만 2천 명의 병력을 파병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국제사회의 비난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한국말로 제작된 영상을 올렸습니다. 북한군 뭐라고? 북한군한테 투항을 촉구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항복하면 삼시세끼 고기 줄게요. 수용소의 전쟁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됩니다. 수용소의 전쟁포로들은 하루 3끼의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됩니다. 삼시세끼 고기랑 빵을 주겠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인들한테 보라고 만든 영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파견돼 북한군인들을 위해서 핫라인을 개설했는데 이 핫라인의 이름은 나는 살고 싶다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살고 싶다. 네, 이 핫라인은요. 앞서서 우크라이나가 투항하는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핫라인에 북한군을 위한 한국어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겁니다. 내용을 보면 항복하라,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면 전쟁포로들은 별도의 수면 공간을 갖춘 크고 따뜻하고 밝은 방에 수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루 새끼 식사를 받으며 식단에는 고기, 신선한 야채, 빵이 포함된다고 이제 수용시설의 안락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루 새끼 밥 다 준다? 네, 그렇죠. 동영상을 함께 올린 글을 통해서도요.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전합니다. 다른 나라의 땅에서 무의미하게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새끼 따뜻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뭐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북한군이 최근에 타령을 한 게 밥 안 준다고 식사 때 됐는데 밥 때 됐는데 밥 안 준다고 타령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걸 노린 겁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는 밥 준다. 자, 과연 이게 북한군들한테 통할까? 어떻게 보세요? 이 삼시세끼 고기를 준다. 이 심리전 북한 군인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앞서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 북한군 장병 18명이 러시아 본토에서 작전에 배치됐다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훈련을 마친 북한 인력, 식량을 배급받지 못하고 아무 지시 없이 숲속에 방치됐었다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한 탈북민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도 식량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군들 파병 상태에서도 영양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을 것인데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 몸이 건강해져서 올 것 같다. 러시아에서 빵 주고 고기도 보급하면 북한에서 먹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다는 겁니다. 즉, 파병 군인들이 현장 식량 보급에 관심이 클 것이라는 전언입니다.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군 추정 영상까지 등장을 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러시아, 북한 여전히 파병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위치, 그건 평양에다 물어보라 이런 까칠한 대답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사실임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런 경고까지 한 겁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이 되면 그건 타겟이 된다, 표적이 된다, 그건 전쟁 중에 정당한 거다, 알아서 책임져라. 이런 경고도 나온 거잖아요. 미국 백악관이 현지시간 23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공식 확인은 이번이 처음인데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이 최소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북한군이 배로 원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고 현재는 러시아 동부 훈련 시설에서 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죽거나 다치는 북한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현재까지 북한군 약 3천 명이 이미 러시아로 이동했고 올 연말까지 1만 명을 파병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파견된 북한군 대부분이 입양한 지 얼마 안 된 10대에서 20대 초자 병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정원에서 러시아 동부 훈련을 통해서 러시아 동부 훈련을 통해